아 목욕하셔야 하죠 우리 또기 깨끗하게 숙박 후 목욕해요 으 여기 미용 끝나서 찾으러 갑니다 이쉬 바이올렛 스테이크 전문점 그럼 어떠기를 볼까요? 어떠기가 저기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목욕 다 있어 응 아이고 목욕 다 있어요 여기요 여기요 아이고 또기 아이고 보송해졌네 보송해졌어 알았어 점프하지 마요 다 됐어요 알았어요 괜찮아 라이 줄게 괜찮아 괜찮아 짜라네 조금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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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미해졌어 어머니 손길이 좋아 아이고 표정이 노곤노곤하시네 아주 아 약간 살짝 누르고 쓸어주는 거예요 으응 엄청 좋아하는데 평온해보여요 아이고 좋아 네 사람하고 혀 거의 비슷한데 작업 중으로 비슷하긴 한데 너무 세면 안 돼요 소리 들으셨어요? 시원해가지고 보이시죠? 네 너무 피곤해요 천조 귀 밑에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잡으시고 살짝 자극만 주는 느낌 음 좋대 좋대 지금 끝에서 귀 볼 쪽이 가는 방향에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관자놀인가요? 관자놀인가요? 어 그렇죠 살아놓으시면 관자놀인가요?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맞아보면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긴 말고 그 위에 아 그게 말고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뼈가 그 위쪽으로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우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느낌 귀여워 귀에도 살관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를 마사지 해주면 손끝 마사지하는 느낌 손끝 마사지하는 느낌 너무 좋아 와 우리 녹이 온 거 죽받았네 개탔네 개탔어 이모 너무 감사합니다 목이 있어요 귀에서부터 목이 제일 많이 뭉쳐요 아예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따라서 자는 거예요 척추 마사지인가요 응 약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시원해 아이좋아 아이좋아 제 몸이 다 시원하네요 이거 말을 안 해서 저거 좀 시원하거든요 그니까요 아이좋아 아이좋아 시원하시면 조금리가 될까 좀 아이좋아 좀 아프지 넌 표정이 다 좋아할 때랑 약간 거북할 때랑 표정이 다 거북할 때 혀를 계속 쳐다보고 아프고 아프고 응 괜찮아 애기 괜찮아요 안 하면 좋아 아빠야 아프아프 괜찮아 그렇지 아이좋아 잠잠다, 잠잠 해볼죽 해볼래 사람도 우리만 좀 잘 자려고 해서 그쵸? 누구세요, 그리고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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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